GIC 정기예금 투자를 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GIC 또는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보장된 이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첫째, 낮은 수익률. GIC는 일반적으로 주식, 펀드 또는 ETF와 같은 다른 투자 옵션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장기적으로 이런 낮은 수익률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둘째, 제한된 성장 잠재력. GIC는 고정 수익률을 제공함으로 자본가치의 증가 가능성이 제한된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셋째, 유동성 부족. GIC는 수개월부터 수년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자가 자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중도의 지시 페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은 더 큰 유동성을 제공하여 필요할 때 페널티나 수수료 없이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다. 넷째, 인플레이션 리스크. GIC는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즉 투자의 명목 가치는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다섯째, 불리한 과세율. 캐나다의 경우 GIC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00% 과세된다. 반면 주식, 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50%만이 과세된다. 여섯째, 기회비용. 장기적으로 GIC의 자금을 할당함으로써 투자자는 다른 자산 클래스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주식, 채권 또는 펀드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한다. 결론, GIC는 자본 보존과 단기 목표를 위한 보수적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지향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다.